가원이는 왔으려나? 어? 가원아!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네? 응, 가원아. 아빠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. 그럼 난 일부러 부른 거야? 한 번쯤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. 궁금한 것도 있고. 그래, 좋은 생각이야. 앉아요. 아빠는 가주면 안 돼? 아빠는 가주면 안 돼? 아빠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. 그래. 알았어. 나가 있을게요. 아빠 간다. 그래. 채소도 좀 먹고. 가원아. 채소는 살 안 찌니까 포만감 위해서 많이 먹어도. 되도록 고기는 자제하고. 요즘 채식이 트렌드인 거 알지? 환경을 위해서도 동물복지위해서도. 가원아, 넌 아직 성장기라서 골고루 먹는 게 좋아. 고기에만 꼭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있거든. 살찌는 거 신경쓰면 우둔살 장조림 먹던가 아니면 안심 먹어. 그리고 요즘은 동물복지 신경 써서 유기농으로 방목해서 키우는 소도 많아. 가원아. 가원아, 엄마가 보내준 학교는 확인해 봤어? 리코메디스쿨은 여자 이튼스쿨이라고 할 만큼 명문이거든. 광활한 캠퍼스에 학교 안은 수영장, 리사이트홀, 피트니스센터까지 다 있어. 물론 입학이 좀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. 외국에 있는 학교야? 아, 수년째 랭킹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영국 최고의 보딩스쿨이에요. 보딩스쿨? 가원이 너 보드타? 내 봉들타. 오, 오마이갓. 기숙사에 있는 학교예요. 아, 모를 수도 있지. 참 웃긴 일도 없나 보네. 어디 잘 찾아보면 보드 가르쳐주는 보딩스쿨도 있을 거야. 가원아, 이제 얘기해 봐. 궁금한 게 뭐야?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자리 마련했어. 두 분 이러시는 게 싫고 불편해서요. 아빠 때문에 날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, 이용하다니. 아빠를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하니까. 나한테 가식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? 가원아, 엄마는 진심이야. 헷갈리고 부담스러워요. 그래. 그래.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. 앞으로는 조심할게. 가원아. 엄마가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. 그들은 놀라보는게 gì? 가원아. 조금 더 얘기하다 온대요. 다온이가 뭐래요? 청아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? 가면서 얘기해요. 약속 늦겠어요. 집에서는 어때? 안 불편해? 아까 아빠 때문에 너 이용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? 아니에요? 엄마는 아빠 필요 없어. 아니, 가원이 너도 꼭 엄마랑 같이 살지 않아도 돼. 그렇지만 그 집에서는 나왔으면 좋겠어. 보딩스쿨 얘기 괜히 꺼낸 거 아니거든. 그 집 식구들이 너 눈치 주고 냉대할 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. 그런 분들 아니에요. 그건 네가 공부도 잘하고 얌전히 잘 커서 그런 거지. 만약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으면 어땠겠어. 역시 자기네 피가 아니라서 저런다 대놓고 무시하고 상처 줄걸?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야.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혈육에 집착하게 돼 있거든. 만약에 큰 병이라도 나서 간이나 신장이나 이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봐. 누가 하나 나설 거 같아? 병원비부터 아까워할걸? 그렇지만 엄만 다 줄 수 있어. 엄마니까. 그때 가서 괜히 상처받지 말고 엄마 말 들어.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.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. 다 baby, 이거 언제 llegaacional齐. أن. 땅 섹합 슈